그래도 형돈 씨가 상당히 좀 힘적으로 힘들 때도 형돈 씨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주셔서 저희한테는 상당히 좀 고마웠었던 광희가 그 당시에 스스로도 많이 힘들어했던 시기에 부산 추격전 특집이 터졌죠 왈도자 한계수를 당하라 그 때를 뒤쪽이던 실제 부산 행사들 동거가 있어. 우리한테 날이 뜨고 바람할 수 있으니까 조기를 잡아도 수거가 안고 있는 거 이거 맺고 더 찍죠 광희가 광희가 어디서 광희야, 광희야 어디 있어? 강희야, 안 해, 안 있어.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. 한대가 없어, 한대가 없어, 한대가 없어, 한대가 없어. 다친다, 다친다, 다친다. 들어가면 다친다. 광희야, 다친다. 저 카메라맨도 과연 놓친거죠? 저 과연 카메라맨이죠? 카메라 없이 도망가는데 어디있노? 혹시 카메라 들고 드는 사람 이쪽으로 봤어요? 지나가는거 봤어요? 카메라요? 네, 봤어요? 못봤어요? 혹시 광희 알죠? 여기 오십니까? 여기 앉아갔으십니까? 아, 누갔는데요? 누갔는데요? 이 위치가 너무 빠진거죠? 그래, 말해. 지금 결국 이랬었다가 왔는데 내 말은 딱 찍어준거 아이가, 딱 찍어준거. 내 손이 미치인거예요. 차 좀 가요, 지금? 차 있으나? 차 있으나? 참чи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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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